이번 추천 종목도 최하 1000%에서 많게는 2000% 최하 1000%부터 2000% 수익이 날 수 있는 대박 주식 시리즈 127탄입니다.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선물 옵션 ELW 예측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카페 방장 붉은대형입니다. 자 이 붉은대형 추천드리는 240개 종목 이 투자 수익률을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면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왜 대박이 터지는가 천천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이요 대박 주식 시리즈 127탄인데요. 자 이 종목이 제가 추천하고 난 다음에 지금 거의 110% 가까이 급등이 오고 있습니다. 자 자세한 이야기는요 맨 마지막에 부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돈을 가장 빨리 벌 수 있는 방법 올바른 사람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게 돈 버는 비결의 첫 번째고요. 그리고 돈 버는 능력을 엄청나게 갖고 있는 사람을 내 옆에 지인으로 두셔야 됩니다. 그게 돈을 버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실 수 있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보신 분들은요. 이게 제 유튜브 이렇게 클릭을 하면 제 이름 차관성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고 카페를 찾아오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이 동영상을 보면은요. 동영상 바로 밑에 어느 동영상이든지 이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바로 저희 카페 주소가 나오는데요. 참고적으로 제가 안내 말씀드리는데 저는 전업투자를 매일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전업투자 방송을 매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화 상담을 여러분들이 무작정 전화하시면 제가 전화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상담 전화는 일체 받지 않습니다. 일단 먼저 문자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전업투자를 하거나 전업투자 방송을 하면서 잠시 쉴 때에 제가 보고 확인하고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업투자 방송을 하면서 소리를 내면은 방송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진동으로 해놓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연락이 오는 것을 빨리빨리 연락을 드리지 못하는 점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고요. 자 이제 이 더보기를 누르면 바로 이렇게 카페가 나옵니다. 자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지금 127탄인데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최하 1000%에서 많게는 5000%짜리 종목들입니다. 전부 다. 자 유료로 유료 카페로 추천을 받고 싶다. 그러신 분은 이 유료 카페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자 무료로 나는 성공하고 싶은데 돈이 없다. 그러신 분은 이 무료 카페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추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돈 버는 비결을 배우고 싶다. 이 시장은요. 돈을 버는 비결을 배우셔야 여러분들이 매일 직장생활을 하시거나 나중에 노후에라도 편안하게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지식에서 나옵니다. 돈 버는 비결을 배우고 싶다. 그러신 분은 이 본문의 글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대박 주식 시리즈 127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텐데요. 이 종목의 재무구조를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현재는 뭐 단기 손익이 지금 요새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을 하다가 최근 분기에 영업이익이 약간 손실이 왔습니다. 자 앞으로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은요. 영업이익이 계속 꾸준하게 늘어나는 것보다는 단기 손실이 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도 IMF도 겪어봤고 금융위기도 겪어봤고 그리고 유로사태도 겪어봤고 서브프라임 사태도 다 겪어본 그런 업력이 충분한 모든 시장의 어려움을 다 극복을 하고 여태까지 잘 지켜온 기업이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대공황이 오면요. 이 종목의 영업이익이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면서 주가가 빠지기 시작을 할 겁니다. 자 이 종목에 투자를 하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텐데요. 어려운 고비가 이제 대공황이 온다라고 해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사내 현금 흐름은 축적을 해놓은 회사입니다. 자 동종목의 잠재자산은요. 4천원입니다. 4천원. 자 요 구간이 4천원 구간인데요. 자 4천원이면 투자 메리트가 없죠. 당연하게.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밀리는 겁니다. 자 잠재자산 4천원짜리가 영업이익의 흑자지속인데 이번에 천원을 깨고 내려갔거든요. 천원을 깨고 내려가서 약 800원까지 주가가 빠졌습니다. 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찍으니까 이 종목이 빠지는 거죠. 자 잠재자산 대비 4분지 1토막이 난 겁니다. 지금 현재가가 1700원입니다. 지금 100% 급등 중입니다. 이런 종목을 매수를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떼돈을 버는 거지 삼성전자 동학개매운동에 들어가서 그 5% 6% 먹는다고 엄청난 돈을 쏟아 모을 일이 아니다. 자 모르니까 그런 종목에다가 투자를 하겠죠. 저를 찾아오시면 벌써 여러분들의 재산이 100%가 늘어났습니다. 자 아직 이 종목 늦지 않았습니다.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4천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 종목은요. 지금 대공항에 오지 않는다고 하면 이 종목은 무조건 만원까지 홀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닥에 천원에 천원도 안 돼 지금 900원 정도까지 빠졌는데 900원에 빠진 사람들이요. 자 이때 매수하신 분들은 그냥 무조건 만원까지 홀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대공항이 온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잠시 후에 부연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돈을 빨리 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을 가장 빨리 버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본 사람 돈 버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돈 주고 그냥 여러분들이 저를 사시면 됩니다. 자 돈 주고 산다는 게 뭔가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만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 저랑 빨리 인연을 맺는 방법은 그냥 돈 주고 저를 사시면 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한 종목이든 열 종목이든 돈을 많이 갖고 있는 분은 많이 사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랑 인연을 맺는 게 돈을 버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돈 버는 사람하고 인연을 맺고 돈 버는 방법을 옆에서 눈으로 보고 듣고 확인하는 것 이게 돈을 버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자 이제 동종목의 잠재자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이 종목의 잠재자산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4천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잠재자산이 뭔가 이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천천히 읽어보시고요. 이 잠재자산 이론을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새로운 금융 이론을 만들어 놓고 세상에 알리기 시작한 장본인이 바로 접니다. 2012년도서부터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제가 세상에 알리기 시작을 했고요. 자 이제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드리는 카페인데요. 나를 따르는 인자 인생이 바뀌리라. 자 여기 보시면은요. 자 이번에 삼성전자 동학개미의 운동에 동참했던 사람들 많이 먹어봐야 지금 10%도 안 돼요. 근데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최하 40%에서 지금 120%까지 급등하고 있거든요.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매수를 하셔야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다. 아직 이 종목이요 올라가려면 멀었습니다. 자 대공황이 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무조건 아직까지도 900%는 더 먹을 수 있는 종목이다. 그런데 대공황이 오면 여러분들 동종목은요. 다시 하락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번에 매수 못한 사람들은 더 큰 기회가 온다라는 거 잠시 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대공황이 왔다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하는가 그 근거자료는 뭔가 왼쪽에 보고 계시는 이 파워포인트의 수익률 자료가 자그마치 4년치입니다. 4년치 4년치입니다. 이 대박주식 시리즈 2016년도에 이 종목을 추천을 해놓고 이 수익률보다 4배 5배 더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 지금 대공황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왼쪽에 요 동그라미 보이시죠. 이날 제가 미국 다우지수 월가이들이 주식 현물을 전부다 내다 팔아먹고 파생상품에다가 엄청나게 하락장에다가 배팅한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 자 그리고서 코로나 사태로 월가이들은 엄청나게 지금 떼돈을 벌고 있죠. 자 지금 다우지수 S&P 나스닥 급등하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월가이들의 전략을 알아야 돼요. 자 이 글을 이 본문의 글을 보시면은요. 포스트 올린 날이 2월 26일 날입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글 쓴다. 종합주가 초 급락이 올 것이다. 미국 다우지수가 이상하다. 오늘서부터 종합주가 대폭락이 올 것이다. 자 이렇게 자신있게 최고 고점에서 시향 분석을 드린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이제 제가 이 날 왜 대공황이 오고 왜 금융위기가 오는 신호탄이 이 날이 터졌는가 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주가가 이렇게 빠진 거를 알지만 이미 코로나하고 상관없이요. 세계 금융위기 대공황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코로나 사태가 끝났다라고 세계 경제가 지금 더 엄청 꼬였는데 다시 실타래를 풀고 헐헐 날아갈 수 있는가 천만의 말씀이 여러분들은 이제 대공황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 자 800원 900원에 못 샀어도요.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찾아오시면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 카페 회원들 제가 2016년도에 이 종목을 추천하고 제 수익률인데 제가 추천하고 저희 카페 회원님들하고 같이 매수했던 회원님들의 수익률은 어떤가 자 한번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고요. 돈이 많으신 분들은 저희 카페 회원님들은 보통 40개 50개씩 삽니다. 왜 전부 다 매수해놓으면 전부 다 대박이 터지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싹쓸이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도 저희 카페 회원님들은 엄청나게 재산이 많은 분들이 없기 때문에 120개 150개 240개씩 다 산 분들은 없어요. 그래도 기본이다. 30개 40개씩 자 이 수익률 여러분들이 저희 카페 왼쪽에 보시면 이너서클 회원 장기 수익률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카페 이 카테고리를 클릭하면 여러분들이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수익률 근거자료가 자그마치 1000개가 넘는 포스트가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본인의 재산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만드시는 방법 딱 한 가지입니다. 그냥 돈 주고 저를 빨리 사시면 됩니다. 저랑 빨리 인연을 맺으시면 됩니다. 자 돈 많은 분들 서울에 강남에 지방에 부동산 부자 그런 분들은 이제 대공항이 오면은요. 아파트값이 3분지 1토막이 난다. 빨리 모든 재산을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의 재산을 10배 이상 늘릴 수 있는 이 붉은태양이 추천하는 종목을 싹쓸이를 하십시오. 저는 돈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제 능력을 그냥 충분하게 그 가치만큼 팝니다. 그렇지만 돈이 없는 분들한테는 제가 무료 추천을 드릴 수 있는 방법 자세히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그 주소는 다 가르쳐 드렸고요. 이제 대공항이 온다라고 제가 말씀 드리잖아요. 자 이 왼쪽에 2016년도에 이 자료를 준비를 제가 왜 했는가 이제 앞으로 4,5년 후가 지나가면 대공항이 올 것이다. 제2의 IMF가 오면서 모든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다. 그때 여러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찾아야 된다. 그래서 4년 동안 이 수익률 자료를 제가 준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재산을 준비된 사람들은 1000배, 1000% 많게는 5000%까지 늘릴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오고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증명하기 위해서 이 4년 동안의 수익자료를 준비하고 여러분들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자 돈 많으신 분들은요 그만큼 많은 돈 내고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그냥 싹쓸이 하시면 됩니다. 자 돈이 없으신 분들은 무료 추천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국민기업 관상에 오셔서요 대박 주식 시리즈 무료 추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직글에 자 이걸 천천히 읽어보시고 저랑 인연을 맺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추천드리는 종목이 한 종목이 최하 싼게 500만원서부터 많게는 1억짜리까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회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받을 수 있는 방법 여기 전부 다 적혀져 있고요. 나는 시간이 없어서 글 쓸 시간도 없고 홍보할 시간도 없다. 자 그러신 분은요 저희 카페에 찾아오셔서 저랑 그냥 인연을 맺으시고 자주 카페에 들어와서 눈에 띄시면 제가 천만원짜리 할인해드릴 수 있는 사람에 따라서 500만원도 받을 수도 있고 100만원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저랑 인연을 맺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성공하고 싶은 의지를 이 카페에다가 글을 쓰고 살아오는 이야기 여러분들의 삶과 고통 같은 거 그런 진정성 있는 글 그렇게 저랑 인연이 돼서 소통을 하시다가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천만원짜리를 제가 무료로 드릴 수도 있고 천만원짜리를 50% 할인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 방법론은 여러분들이 저랑 인연을 맺으시면 됩니다. 자 가장 빨리 저랑 인연이 돼서 인과관계를 맺고 돈 버는 비결도 배우고 성공하고 싶은 방법은 그냥 편안하게 돈질 하시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그런데 없는 분들은 제가 도와드립니다. 어떻게 해서든 방법은 여기 자세히 적혀져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능력 있는 사람을 제가 돈 주고 살겠습니다. 자 국민기업 관성의 홍보를 위해서요 여러분들이 종교인이면 이 목회자 자 하느님이 원하는 세상 을 세상에 설파할 목사나 목회자 그 다음에 이 교회에 관련되어 있는 업종을 하면서 하느님의 세상을 세상에 포기하고 하고 싶은 사람 유튜브에서 활동할 사람은요 제가 여러분들 능력을 돈 주고 사겠습니다. 그게 제일 빠르죠. 자 그런 사람들 제가 최고의 능력을 갖고 있는 그것만큼 최고의 대우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을 제가 돈 주고 사겠습니다. 자 능력이 있는 분들은요 저한테 이력서 자세히 메일로 보내주시거나 문자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자 아울러요 자 부처님의 세상을 세상에 설파할 유능한 유튜버 있으시면 나는 자신이 있다 그러면 제가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제가 돈 주고 제가 편안하게 아예 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제가 돈 주고 살겠습니다. 자 저한테 돈 버는 비결을 배우고 싶다 돈 버는 대박 종목을 사고 싶다 저랑 인연을 맺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 저를 그냥 돈 주고 사시면 됩니다. 자 부처님의 세상 하느님의 세상 그런 진정한 종교인을 제가 찾고 있는데요. 자 그런 하느님이 원하는 세상 부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 분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분 제가 돈 주고 삽니다. 그런 능력을 갖고 있으신 분은 저한테 지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자 저를 찾아오십시오. 감사합니다.